엄마 약은? 약? 엄마 약은 먹었어? 무슨 약? 엄마! 엄마! 홀로 계신 부모님으로 인한 신경과민 여보세요? 아 엄마! 저는 왜 안 받아?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멀리 계신 부모님으로 인한 분리불안이 고민이라면 경험해보세요 디지콜을 쓰신 날과 안 쓰신 날의 차이 복약 안내, 안부 인사와 응답 확인까지 AI 케어서비스 신경과민 분리불안이 한 방에 싹 대한민국 어르신들, 자녀 여러분 모두 케어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똑똑한 케어로봇, KT AI 다소미도 있습니다